음악 2022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태어난 날이 갑가을 즉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민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떤 운기가 다가올지 1년 한 해 신수 비슷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민이라는 것은 호랑이 해를 나타난다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죠.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띠를 맞이해서 사주의 자기의 태어난 날이 우리가 사주를 보면 동그라미를 친다고 하면 연월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태어난 연도고요. 월일 즉 이 태어난 날을 일주라고 합니다. 일주 일주라고 하는데 이 일주 중에서 태어난 날의 이 천간 즉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지까지 포함해 일주라고 하고요. 이 일간의 기운이 목의 기운 이 목의 기운에는 갑과 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따로따로 오늘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구분하면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을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이거는 양목이고 음목이기 때문에 좀 기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태어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날이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나 을 기운을 우리가 사주에 놓고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의 기운인데 즉 이민녀는 이미라는 것은 이 목의 기운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편인과 정인이 됩니다. 편인과 정인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띠인데 이건 나무를 또 같은 나무를 나타내서 이거는 비견과 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것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즉 이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의 수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이고 또 이 지지의 기운은 같은 목의 기운인데 이 지지의 기운과 천간의 기운을 약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뭐 구분을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되 다만 나의 사주의 기운이 신약하냐 신강하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태어난 날이 자기가 갑이나 을일 날 태어났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이 일곱 개의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강하냐 신강이라는 건 사주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신강해서 좋고 신약해서 나쁘고 이건 아닙니다. 운기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대운이 어떠느냐 아니면 세운이 어떻게 오느냐 그런데 이민년 같은 경우는 세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신강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신강하다는 것은 나의 기운이 수나 목의 기운이 여기 많았을 때 신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약하다는 것은 반대로 기운을 빼는 식신상한 화의 기운이나 또 편제정제인 토의 기운이나 나를 극하는 편간과 정간의 기운인 금의 기운이 많을 때는 신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한테는 또 나를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이 임수와 이 임목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와 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강한 사람한테는 2022년 한 해는 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편인과 정인은 주로 우리가 이제 문서운이라고 보통 봅니다. 문서운으로도 보고 육침관계에서는 부모님 중에서 특히 어머니 운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귀인, 존장, 높은 사람 이런 걸 놓고 보기 때문에 내가 갑과 을일날 태어났는데 사주의 기운이 이렇게 신강했을 때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천간의 기운이 문서, 어머니,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뜩이나 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많아가지고 물이 많았을 때는 이 나무의 뿌리가 썩을 것이고요. 또 나무가 많았을 땐 경쟁자가 많게 되겠죠. 그런데다 또 이 물인성운이 들어오면 문서 관련 운에서 내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 관련이 어떤 것이냐 부동산 매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부동산 매매는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아니면 부동산 계약, 거래 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거래 관계 집주인하고 문서 계약, 임대체 계약서 이런 거 주로 문서 관련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공서 관련 어떤 서류 미비로 해서 잘못돼서 그 서류로 인해가지고 관공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인허가 문제 인허가도 있겠죠.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일 문제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강한데 또 강한 게 들이닥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 관련 운에 부동산서부터 어떤 임대체 계약 아니면 관공서 관련 그리고 또 이제 시험 같은 경우 내가 시험을 보려고 했다. 이것도 다 문서 관련 운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물의 인성이니까 물이 몰아치는 건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지지로만 하면 해수와 같은 건데 대해수로 해서 강력한 물 또 짠물, 바닷물 이런 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부평초같이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시험은이나 직장 관련 운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거,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거 쓸 때도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한 번 더 되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도 원서 잘못 내가지고 날짜를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시험 볼 때 표기를 잘못한다든지 그런 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어머니,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과도하게 나를 뭔가를 잔소리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무슨 탈이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신강한 사람, 즉 가브릴라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신강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라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과도하게 또 신경 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어머니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건 얘기를 했고요. 인이라는 것은 형제라든지 동료, 직장 동료, 친구 또 이것은 강했을 때 비경겁재가 되니까 배우자를 극하는 겁재 역할을 또 합니다. 겁재라는 것은 재물, 손재, 손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손재라는 것은 재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손재수라는 거 들어봤겠지만 손재라는 것은 재물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잘못해갖고 나가고 손해본다. 이 손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투자 같은 경우 투자를 예를 들어서 잘못해갖고 투자 문제에서 잘못하게 되면 역시 재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같은 경우도 역시 조심을 해야 된다. 즉 이건 신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을 잃을 날 태어난 사람이 어쨌든 문서 관련이나 투자 관련 또한 형제나 동료 친구와 그 경쟁관계가 내년에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진급하는 데 있어 동료 때문에 밀린다든지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형제한테 돈을 빌려주면 잘못해가지고 형제 때문에 돈을 손실을 입는다든지 친구한테 또 돈을 투자를 했다든지 빌려줬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돼서 동업 관련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재가 발생하고 겁재니까 겁재는 또 일단 배우자를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겁재라는 것은 이건 배우자를 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배우자를 극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재물 손재도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강했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대운의 또 이 임수나 아니면 인목 아니면 해수나 자수 또 아니면 뭐 갑을 이런 게 온다 하면 대운과 세운이 신강한데 겹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강했을 때를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신약했을 때 자 신약이라는 것은 나의 사주의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나라는 소리잖아요. 신약하다. 신약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물론 사주의 기운이 신약하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사주는 특히 가브릴라 태어난 사람은 2022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까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서 관련 어머니 기인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뭐 돈을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전에 땅을 갖고 사신 게 잘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그로 인해서 자식한테 집을 사준다든지 상속을 해 준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문서 관련도 아까와 반대로 내가 어디 취직을 해서 늘려오면 그게 잘 된다든지 시험을 받는데 잘 점수를 높게 받아서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합격증을 받는다든지 송사를 하면 승수를 한다든지 또 세금 같은 걸 냈는데 세무소에서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을 해 준다든지 아주 다양한 쪽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제조건은 이 태어난 날 가브릴라 태어난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신약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강한 거하고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매매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약사주의 가브릴라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2022년 오히려 문서운이 발동할 수 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서 좋다. 문서운이 좋고 이번에는 비경겁제 그렇다고 하면 역시 형제 동료 친구니까 형제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동업을 하면 잘 된다든지 직장에서도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료 친구가 나를 밀어줘서 좋은 쪽으로 어떤 일을 해서 좋게 해준다든지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동업을 했는데 잘 된다든지 투자를 했는데 잘 된다든지 아니면 겁제에서 손재가 발생할 거 배우자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자 반대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그게 오히려 잘 된다든지 아주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모든 게 다 100% 이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로 신약사주한테는 이민연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문서 관련서부터 또 우리 어머니 관련 어떤 귀인 존장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죄다 신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을 입장해서는 이게 비경겁제에 걸록과 제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한 사람 이 갑을 이래 태어났지만 만약에 신약하다 그런데 재물 재성이 강해서 신약한 사람한테는 문서 관련 운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동산 쪽에도 좋고요 투자 투자라는 것은 이게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수산 유통 해운 아니면 부동산 이걸 또 건축으로 보니까 부동산으로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토도 부동산으로 보고 그건 토지 쪽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인 같은 경우는 나무에 기운이니까 건축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무의 기운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건물이라든지 부동산 아파트 상가 이런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민년에는 신약한 사람 특히 가브릴라 태어난 사람은 비경겁제뿐만 아니라 건록과 제왕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22년이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강한 사람은 약간의 여러 가지 손재수라든지 좀 조심해야 되고 동업이나 투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 신약한 사람 가브릴라 태어났는데 신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투자도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게 좋고 어떤 내가 계약관계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고 또 청약도 과감하게 넣어놓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좋은 쪽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약한 사람한테 2022년이 좀 더 좋은 작용을 하고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가브릴라 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병정 또 무기 해서 경신 임계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한 그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